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벌을 3D펜으로 제작해 볼 거예요. 이 꿀벌은 평범한 꿀벌이 아닙니다. 인천 강남시장의 마스코트 꿀벌입니다. 꿀벌의 이름은 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꿀벌의 이미지가 상인들과 비슷하여 형성화한 인천 강남시장의 캐릭터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군것질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번에 인천 강남시장에 다녀와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자주 가던 시장이었는데 세상이 발전해오듯 시장도 많이 변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상인들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환경이 변화해도 상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꿀벌 캐릭터 벌이는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나타낸 게 보였어요.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이 위축된 모습이지만 상인들은 밝고 더 힘차게 장사를 시작합니다. 꿀벌 같은 상인들 덕분에 시장은 다시 한번 시끌벅적 활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인천 강남시장에 한번 둘러 꿀벌 상인들의 노력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Tsipati Tsipati Til